열어보기 여름아, 안녕하세요 여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여름이에요 아니, 이쪽에는 약간 여름이요 여름이가 영어로 이름이 뭐지? Summer Kim Hello, my name is Summer Kim Hello, my name is Summer Kim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Who is she? She is my... 조카를 영어로 뭐라 해야 돼? Nephew Nephew My name is Nephew Maybe Nephew 여러분, 그 표정 약간 고개를 좀 숙이고, 이쁘게 그렇지 그렇지 Hi, hello 저 지금 양양이에요 양양에서 서업 캠핑하고 있어요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낫다 지금 아침에 골프 갔다가 어머 이거 어떻게 보지? 아침에 골프 갔다가 지금 캠핑 왔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새벽 6시에 서핑할 거예요 아 7시에 여기 풍경 보여드릴까요? 렛츠 강원도 양양 강원도 양양 강원도 양양 부산? 아니요 저 지금 양양입니다 저는 양양입니다 양양이 있어요 양양에서 캠핑하고 있어요 바닷가 소리 들려요? 어플 어떻게 끄는 거였지? 이거 소액이 올라오나요? 아주 잠깐 올라갈 것 같은데 잠깐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 별 많이 보여? 여기 별 잘 안 보여요 나 다음 주에 꼬꾸무 나와요? 나 다음 주에 꼬꾸무 나와요? 오 정확해요 양양 죽도 해변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엄마 장난감 양양이시면 인구인가요? 저는 속초에 있는데 소윤님만 보고 싶어요 저는 양양이에요 내일 7시에 서핑을 할 거예요 현승? 현승아 현승이 못 참지 이거 초대 어떻게 하지? 오케이 아 이게 아닌데 다시 한번 더 재밌어요 아니요 아니요 넓은 쇼 넓은 짠 넓은 뒤 넓은 짠 넓은 닭고기 넓은 짠 넓은 짠 넓은 짠 넓은 짠